옷 갈아입고 티타임 할 거지? 염마는 옷 갈아입는 취미로 태어났나 봐. 엄마는 도는 거 좋아하잖아. 여기서도 한 바퀴 돌아줘야 되거든. 아, 패션쇼. 우와, 우와. 엄청난. 저 부서 오드리엣번인 줄 알았어요. 너무 멋있다, 진짜. 예뻐. 고개를 양쪽으로 돌려. 아니, 플래시가 터지니까 화보 촬영인 줄 알았어. 요즘 MZ세대들은 저렇게 플래시를 터트려서 찍거든요. 이거 봐. 우와, 멋져. 할머니도, 할머니도. 빨리 머리하고. 싫어 날 거잖아, 오늘은. 이것 때문에 싸운 거 아니야. 첫 칸에만 있어, 할머니. 한 두 칸만 올라가 있어. 노인정에서 데이스타가 되신 우리. 어머나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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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, 어머, 어머. 아, 귀여워. 어머, 뭔 일이야. 어머, 귀걸이 좀 봐. 어머. 귀걸이 맞죠? 이거 티백 아니죠? 약간 녹사 티백처럼. 그러니까요. 귀걸이, 귀걸이. 아, 맞습니다. 서정희 씨가 머리부터 바닥까지 싹 코디죠. 네, 네. 귀걸이까지 다 한국에서 챙겨왔더라고요, 할머니 옷을. 그래서 다리 올라갈 듯이 하나요, 다리. 아니, 저기. 아니, 저 계단은 올라가요. 옳지, 계단은 하나. 옳지. 옳지, 그거야. 잘했어. 근데 엄마가 이렇게 할게, 너도. 거기서 한 바퀴 돌아. 내려오면 3칸. 너무 예쁘다. 스커트도 한 바퀴 팍. 돌고요. 네. 우와.